아 어 씨 바 와 마이의 박제 안하냐구요 박제 의미가 없어요 박제가 의미가 없구나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오 손패 개좋아 위니웅만 딱 잡기 좋은 손패 오 예스 예스 양탄자 내봐 양탄자 내봐 기습 원한으로 그냥 양탄자 슉 멀수리 똥댁 아니냐고요 멀수리 지금 1티어예요 메타 읽어주는 남자 안 보셨습니까 레니아우 유튜브 구독 안하셨어요 아잉 이런 레니아우 유튜브를 안 보니까 메타에서 뒤쳐진다 이말이야 얘도 나쁘지 않죠 위니웅만 상대로 뭐 6만화 사륙도 말이니까 나쁘지 않아 오랜만이고 뭘 오면 안되냐고 씨브레꺼 침물를 실현하니라 침물를 실현하니라 카평에 뭘 소리 까지 않았냐고요 아니 그게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그 이후에 확장팩이 4개가 나오고 패치가 한 대여섯 번이 되는데 하하 참나 하하 고기 맞지 마라 너 어딘데 서울갈비 뭐라고 기계를 잡을게요 혹시 기계압체 쓸 수 있습니까 위니웅마의 기계압체 쓰는 리스트 가끔 있더라고 본부 래스레스 은래시리로 ㅠㅠ 줍 정의를 실현하니 아잇 곰보술사 그립다고요? 그 메타를 망치는 쓰레기 카드요? 아아옹 얘를 속공으로 내고싶긴한지 그럼 돌아갈까? 왜 2천등이냐고 레더를 열심히 안하니까 2천등이냐고 열심히 했으면 등수가 없죠 다음 턴에 졸개 토그 액을 하고 왕관 찾아서 게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3두로 해도 끝나겠다 조난자나 후크터스크 흥정꾼 셋 중에 하나만 나와도 끝나니까 왕관 안하고 트로 골라도 되겠다 오 박어 오 늑대 실력 봐 레이니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밥 안 먹었어요 아직 자 로그의 왕관으로 가죠 다음 턴에 게임 끝냅시다 그 말에 왜 다른 지역은 한국 중계 없냐고요 예산이 안 맞는 게 아닐까 해설자를 3배로 써야 되잖아 해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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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권능을 존나보아라 놀랍군 보아라